이번 시간에는 나만의 독창적인 패턴을 만들고 편집하는 방법과 다른 배경을 갖는 패턴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보드의 오른쪽 페이스트보드에서 곰돌이 오브젝트를 확대해 보면 곰돌이 오브젝트의 상하좌우의 반원을 볼 수 있습니다. 정원이 아닌 반원을 사용하는 이유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머지 반원이 맞닿아 온전한 정원의 형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곰돌이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Swatches 패널로 드래그해 패턴으로 저장합니다.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Swatches 패널 하단에서 Edit Pattern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곰돌이 패턴을 더블클릭해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Pattern Options 대화 상자에서 Name에 배열을 입력한 후 X를 눌러 패널을 닫습니다. 키보드에서 ESC를 눌러 패턴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옵니다. Swatches 패널에서 곰돌이 패턴으로 마우스를 오버하면 입력한 배어 이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아트보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선물 상자와 직사각경을 함께 선택한 후 Swatches 패널에서 곰돌이 패턴을 클릭합니다. 오브젝트를 패턴으로 만들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 때문에 곰돌이의 상하좌우를 감싸고 있던 반원은 정원이 됩니다. 아트보드의 오른쪽 페이스트보드에서 도형으로 만든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Swatches 패널로 드래그해 패턴으로 저장합니다. 두 번째 아트보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쇼핑백 앞면과 정사각형을 함께 선택한 후 Swatches 패널에서 방금 저장한 패턴을 클릭합니다.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나만의 패턴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도형 오브젝트에서 일부 오브젝트를 각각 선택한 후 Swatches 패널에서 색상을 변경합니다. 사각형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고 Ctrl-F를 눌러 앞으로 붙여넣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를 회전합니다. 방금 수정한 패턴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Swatches 패널에 있는 원본 패턴 썸네일 위로 드래그한 상태에서 Alt를 눌러 주목과 더하기 아이콘으로 변경되면 마우스를 해제합니다. Swatches 패널에 저장한 원본 패턴이 수정한 패턴으로 갱신되었기 때문에 이 패턴이 적용된 오브젝트의 패턴도 수정된 패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이번에는 서로 다른 조건의 오브젝트를 패턴으로 만들어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브젝트는 칼라 배경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오브젝트는 흰색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브젝트는 투명한 배경 박스를 갖고 있고, 네 번째 오브젝트는 배경이 없는 순수한 꽃 오브젝트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Swatches 패널로 드래그해 패턴으로 저장합니다. 아트보드에서 직사각형 4개를 각각 선택한 후 Swatches 패널에서 방금 저장한 4개의 패턴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칼라 배경을 갖는 패턴이 적용되었고, 두 번째 상자에는 깨끗한 흰색 배경을 갖는 패턴이 적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상자에는 패턴의 배경이 투명하여 꽃과 꽃 사이에 바탕색이 그대로 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패턴을 보면 꽃 주변을 감싸고 있던 배경색 상자와 투명한 배경 상자로 인해 꽃과 꽃 사이가 일정한 공간을 두고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꽃과 꽃 사이에 공간을 더 넓거나 좁게 만들고 싶다면 공간 조절을 위한 박스를 더 크거나 작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네 번째 패턴은 여백 없이 순수하게 꽃만 반복되어 꽃과 꽃 사이에 공간이 없이 바짝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턴은 포장지 디자인, 벽지 디자인, 패션 디자인, 섬유 디자인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어떤 형태의 오브젝트나 캐릭터도 패턴으로 저장하여 간단하게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오브젝트를 만들어 패턴으로 저장한 후 디자인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known for hue! 여러분들께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버튼이 공연 ges geopolit적으로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